관광이나 거친 모험보다는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캐리어 안에 겨울옷을 다는 것보다 가벼운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편해서 따뜻한 곳이면 다 좋습니다. 짐 짤 때 너무너무 설레죠. 룩 스타일이요? 가벼우면서도 다양하게 활용도 높은 스타일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사실 잘 모르니까 특별한 것들, 한 벌, 두 벌씩은 챙겨가는 편인 것 같아요. 설렘?